이제 여러분들이 산업 여러분의 업에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성경 9절은 3절 사절입니다. 이까지는 같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저절로 읽어보세요. 성사미 하나님과 보좌의 축구과 우리 삼시대의 능력을 늘 기도로도 무심합니다. 우리 삼시대의 능력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항상. 좀 더 급하게 누리면 돼요. 조금 더 급하게 누리면 돼요. 택배라 하면 실험을 해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는 집중으로 그 말씀이십니다. 그는 이 응답을 너무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설교 준비하실 때도요. 이 축복 속에서 준비하시면 잘하는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실적인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성실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훨씬 본부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많이 여러 번 소화를 해야 교인 알아들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좀 적용을 많이 시켜야 되는 거죠.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냥 편하게 누리시면 돼요. 늘 기도로요. 또 어떨 때는 집중해서 하기도 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부탁으로는 이거 하실 때에 운동을 하면서 해도 되지만 운동을 하면 24시간을 못 해요. 혹은 여러분 이 기도를 방에 앉아서 골방에서 앉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24시간을 못 해요. 뭐 바닷가에 가서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또 자꾸만 이렇게 남에게 도움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24시간 도움받습니까? 그건 가능합니다. 그렇죠. 누가 여러분 좋아주는 것도 어쩌다 가지 어떻게 24시간 도움받습니까? 그러니까 24시간 도움받은 게 기준이 나니까요. 그래야 이 응답이 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24기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살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24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공기 나쁜데 빼고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거의 암으로 죽는데요. 제일 암세포가 이걸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특히 암세포가 이걸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특히 암세포가 이걸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건 또 그냥이 아니고 우리의 호흡이기 때문에 생명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만 해도 됩니다. 저는 항상 24살이기 때문에 조금 방법이 다릅니다. 저는 이제 팔을 24시간 돌린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팔을 지금 이런 식으로는 24시간 못 돌려요. 그렇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이러면 이러면 가능하잖아요. 혹시 기도하고 도움이기 가능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호흡을 한다. 기도가 돼야죠. 그다음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때에 이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플랫폼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천구 송단에게 보좌의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플랫폼이 되어줘요. 학생들은 중요하니까 건강도 찾고 영역도 찾고 팡팡이 다 찾아내야죠. 쉽게 그래야지 뭐 이것저것 구분해가지고 복잡해서 안 돼요. 언제든지 가능해야 되는 거지 특별해야 된다 하면 안 돼요. 저는 시간을 내서 운동을 좀 해본다. 잘 안되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쉽지 않아요. 또 뭐 이렇게 우리가 정해놓고 배운다 이것도 딱 단기간에 좀 하면 계속 힘들다니까요. 그럼 쉬워야 돼요. 편안하게 이렇게 하면 건강도 계속 회복하고 영적인 힘으로 계속 영원토들은 지혜가 계속 생기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게 돼요. 적어도 나를 살리고 조회 살리고 현장 살리면 메시지가 있어요. 이걸 보고 파숨망인데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 병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치유를 하게 돼요. 나의 영원토들은 도리도 있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 때문에 이걸 보고 인터넷을 혈앱해야 하거든요. 이거 하나에 다 있어요. 이거 하나에 다 있는 겁니다. 또 이게 뭡니까? 교회의 망대도만 이 현장의 망대도만 저절로 응답으로 연결되어오는 겁니다. 중인자 여러분이 이 축복만 계속 누리고 있으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만들어집니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그것도 없는 거 아니지만 내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상하게 전체로 응답이 와요. 왜냐?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이 못했기 때문에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탁!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바슴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빛이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온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유해야 되니까 영적으로 많은 똑같은 이걸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나한테는 소통이다. 이래 부르면 가장 중요한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임kok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오늘ließ 남은 안의 축ok을 쉽게 말하면 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성부 성장 성령 눈에 전혀 보이지 않게 서 영원한 것입니다. 이걸 계속 누리니까 이 응답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축복을 계속 내가 일하면서 누리고 누리면 이 시대 살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해져.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돼요. 영원 틀림없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알아요. 플랫폼입니다. 그러면 여러 넓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온 사람을 이런 기회에 여러분의 축복 기회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되나. 이렇게 계속됩니다. 이렇게 계속됩니다. 이때 여러분에게 뭐가 나와요.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드디어 빛의 경제에 나옵니다. 우리는 큰 돈으로 벌겠다고, 우리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수대 살리는 이 렘난트 경제는 팔팔을 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 경제는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살리고 전도자 살리는 이것은 회복돼야 되거든요. 이것을 요도에 이루한 사람이 프리스의 보고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빛의 경제를 나타내는 안테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붙잡아야 될 부분이 뭡니까? 이 문화가 나와요. 회복입니다. 가장 어려운 왠지에 하나님은 중직자를 통해 중요한 걸 회복했습니다. 여기에서 똑같은 말이 나와요. 손막, 장막, 회막, 세 절기, 이런 것들을, 그것들을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 쓰인가요? 다행이다. 모두가 쓰인다. 물론 일자리를 먹고, 완전히 다 불러가 렛는 동안에 냈지만, 그 시작은 싹 다 주인다. 그래서 드디어,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땅을 두간에 완전히 후대를 위한 40년간 광야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준비시키네요. 이때 이드로 같은 사람, 요소와 갈렙, 라압 이런 사람을 쓰신 것입니다. 이 기도를 계속 지금부터 누르고 계시면 이 영당은 따라올 겁니다. 여기에 가장 첫 번째 역사인 인물은 누굽니까? 이게 몇 아닙니까? 정말 기도 속에서 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업적을 삼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은약으로 딱 잡고 이 속에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 축복을 나의 망대로 만들고 교회 현장 망대로 만들면 교회도 살고 나의 경기도 산다는 말이에요. 이곳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숫자도 필요 없어요. 이곳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숫자도 필요 없어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했던 것입니다. 성전해 볼게요. 예예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보면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위하십니다. 이 집이уки의 역사하게 됩니다. 이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 그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 그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지금 불지자보다 못한 그런 상황이 말이 안omy, . . . . . . 저는 어지간한 사람을 봐줍니다. 그 이유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맛도 못 봤어요. 각 교회들 보면 다툼하는데 아직 복음 맛도 못 봤어요. 아 누가 말해주세요. 뭐든지 안 되는 사람이서 그냥 회복이 이 힘이 전혀 없네요. 하나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씨 거기에 알아야 돼요. 여긴 그 이유는 따로 찾아볼 사람이에요. 어떤 이유는 따로 찾아볼 사람이 아닌가요? 나는 따로 찾아볼 사람이 그래서 다른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달아판 안에서 안 돼서 간다 hogy, 니 달아판 안 했는데, 내가 그래서. 하하하하! 방금 마사이기, 방금 마사이! 방금 마사 받다는 걸 방금. 계속 감지에서 교인들 속에 가게 reel hu shy. 랩대 케 좋은 기간인지. 성사 하나님과 보자는 것은 이 각인 serious. 이 각인됐다 끝난 겁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잡아 한 명도 많은 사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 우상 시대에 오바다 한 명이요 하나님의 중요한 은약을 이 이 부분을 붙잡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게 한 몫이 다 만들어진 거죠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이게 상관은 안 되는 거 아닙니다만 이 한 몫이 딱 만들어진 거죠 자 보세요 뭐 여러 명 얘기할 거 없고요 다니엘 한 명이 잡은 왕을 움직였습니다. 엄청납니다. 이런 응답이 렘런드가 진짜 응답 받아 부리면 대통령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흘러 흘러서 어디까지 왔는가 하니까 지금 브리스가 아굴라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다 이 브리스가 이 사람의 이 은약만 알았을 건 아니라 생명까지 내놓았다고 십상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목을 내놨습니까? 이걸 알았기 때문에 생명의 가치를 알았고 생명의 가치를 알았고 생명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또 사장이 하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수십 년 동안에 우리 부산의 이말교육 교육자들 굉장히 고생해요 사실은 무슨 분한테 경제가 능력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에도 우리 뭐 어떤 부모사님들 면담을 들어보니까 이 친구들이요 가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언제 죽느냐 언제 사느냐 문제 아닙니다 생명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생명의 가치를 발견 못 했다면 여러분이 잘못이죠 그렇죠? 왜냐? 그 교회에 중지할 수 없다고 가치를 찾으면 못 찾는다? 그거는 여러분이 잘못이에요 여러분의 업이 이걸 세계보단 빛의 경제할 때는 아니라 생명의 가치를 찾았다 그게 이 책임죠 초대기는 어느 정도냐? 초대기는 11주 안에 11, 9주였잖아요 예수님께서 11주 하라고 했어요 자꾸 목사님들이 이상한 목사들이 뭔 소리 하는데 그게 틀린 거예요 본래 11주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것인데 왜 하나님이 그랬냐? 레위 집합 먹으라고 주는 삭수예요 두 개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주의 종들은 육신의 세상이라 하지 말고 영적인 것만 계속하고 성도님들의 힘을 합쳐서 목사들 육신에게 책임져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생명 걸 가치를 받는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한 구약의 인물들 한 게 전부 생명 걸은 겁니다 그렇죠 한번 봐보세요 한 개도 위험한 게 없어요 그런데 생명 걸 가치를 봤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이 내가 죽는다 산다 그 계산을 한 게 아니에요 아 아 그 약의 인물들이 중요한 하나님의 은약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약의 인물들이 그 약의 인물들이 중요한 하나님의 그 약의 인물들이 그 약의 인물들이 그래서 가이오 같은 인물들 오늘 브리스카 부부 같은 사람들은 모든 전도자의 식중이고 이 브리스카 부부는 평생을 바울을 도한 거예요 이 말은 아 여러분이 주의적으로 복을 받고 이런 약사받는 계산이 아니잖아요 내가 생명 걸 가치를 차단했다 찾아야 된다 지금부터 아니요 그냥 중직자잖아요 이러면 전도자를 만났잖아요 그냥 뭐 뭐 돕고 안 돕고 이기면 내가 진짜 생명 걸 가치가 있는 그걸 찾아내야 돼 그래서 중요한 답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인 것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 그 막 하나님 이사람 동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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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사람은 롬아까지 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롬아까지 지금 보고만, 지금 답을 주면 들어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중요한 것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 회복한 것은 생명과의 가치를 발견한다는 이 응답 속에서 계속 나오고 그 양 치유가 아닙니다. 재앙 치유입니다. 로마의 재앙을 치유할 기준 하나밖에 없습니다. 로마의 재앙을 치유할 기준 빛밖에 없습니다. 어둠이 빠졌기 때문에. 그 빛의 우상이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법이 만들어져서 기독교만 질리다, 이 말 하지 말라고 보면 만들어질 건데 만들어지면, 만들어져도 저는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모르면 안 돼요.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전 세계에 따라 죽었으니까. 그래서 왜 노예 포로 속국됐을까? 왜 그리스도라는 나라가? 왜 그리스도를 죽을듬고, 그리스도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놀라운 알겠지만, 그리스도가 그 밑에 태양받은 나라에 은약하는 중직자와 렙도 보내서 이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디아스포라 유대인 자기도 쓴 말이야 우리 흩어진 잔다 여기 하나님은 놀라면서 살리세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왜 70인이냐 여러분이 70군데 영향을 줄 만큼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70 지역과 나라를 살릴 만큼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축복 속에서 한마디로 70인은 뭐냐 중직자예요. 이게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면 4등 역사를 쭉 보세요. 70인이 중시적인 축복이 중량을 거다 했습니다. 이것을 기도로 회복해라. 항상 누리라. 항상 누리므라. 그럼 할 말 없어요. 마지막으로 결론 먹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나 더 못하면 좋겠냐. 세 가지입니다. 지금 미래교회 중의자분들을 언론해 보시고요. 이거는 강제는 아니지만 좀 강하게 해도 됩니다. 많은 걸 내서 우리가 힘들고 할 거 많은데 많은 걸 내서 좀 어려운 교회들 목사님들 전도라도 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하자는 게 덜 죽을 날 죽이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 같으면 간단한 건데 그냥 생각 안 하고 지나가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 기중한 중의자들이 목사님들 사회에 가는 게 중요하다고 모르겠습니까. 알지? 그러나 막상 그냥 놓치고 넘어가는 거죠. 이걸 조금 조금 자연스럽게 지속되도록 제도화 시키라는 거예요. 절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지금 한국교회 문 닫고 선생님 문 닫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두 번째 겁니다. 앞으로 검토일 시대에 옵니다. 여기서요. 지금처럼 강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랩런트하고는 강의도 해야 되고 대화도 해야 되고요. 모래시한테 대화할 수 있도록 또는 같이 같이 찾아봐야 돼요. 어떤지 애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성경도 확인하고 학자들 때에다 들어보고 실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실제적인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해서 랩런트 들어와 성도님들이 이걸 놓치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예사로 들으면 안 돼요 제가 10년 전에 앞으로 개인 방송 시대에 온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지 지금 보세요 유튜브 방송 납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이런 시대에 온다 검정 시대에 왔을 때 또 한 번 모아서 예배를 드리자 이 말이 아니고 또 한 번 훈련을 드리자 이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랩런트들과 성도들이 와서 영적 교제와 오픈이 되요 그렇죠 그 프로그램을 만들라니 그러면 검토 일하야만 나는 숙소를 지어라 그래 숙소 이렇게 해서 뭔가가 지금 다 민주들 와서 막 대화하고 자기들을 내놓고 깨닫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됩니다 중지 기사실에 검토 일시대로 세 번째 것은 조금 힘든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지금 교회당 소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당 소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 개의 문 닫는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당 완성하고 나면 얘기하려고요 전부는 하루에 만 원씩만 저축해라 하루에 만 원이면 됩니다 3년 다 짓고 다 하고 난데 하루에 만 원이면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안 됩니까 1년에 300만 원 정도 돼요 그렇죠 이게 100만 원씩 부리면 10년 만에 부리면 30억 됩니다 2년, 3년 돼도 교회당 없는 교회천이잖아요 저 이 말을 왜 하나 하면 뭔가 우리에게 걸리겠고 하지 않으면 전 세계 교회당을 문을 닫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사명입니다 우리 성전 짓고 나면 그 다음 사명이 뭐냐 지금 소멸되는 교회당 사야 되겠다 힘은 하나도 안 됩니까 마음을 모음 하루에 만 원이면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 정상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거 아니죠 이 세 가지가 우리 주직자들에게 절대적 사명입니다 금토 일시대는 성도도 성도도 성도지만은 후대들 교회당 소멸되는 이건요 시대적인 교회당 소멸되는 이건요 다 안팠ọ tout 도와주면 더 중요한 일이 되ẩ요 이런 중의자 한 번만 계시면 힝ということ입니다 도저히 안 믿어지는지 안よね 소리하나 하는데 왜요 저는 지금도 하고요. 저는 얘기할 때도요. 통역할 때는 들으십니다. 기도돼요. 내쉴대는 말하고.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리 안 해도 그리 안 되면 집중시간만 들어 해라니까요. 얼마 안 가면 역사 안 하고요. 이거 안 하고 교회를 어떻게 살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번에 여러분의 이 세 가지 준비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누리고 여러분 때문에 살림 역사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계 중지자들을 여신 하나님 찬양을 드립니다. 중지자들을 축복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정인으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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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